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인사철 선물로 많이 이용됐던 난과 같은 화해 거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첫 경매에서 낙찰 물량과 거래 가격은 거의 반토막이 났고 반품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지희 기자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경매가 이뤄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화해 공판장. 평소와 달리 곳곳에 주인을 찾지 못한 꽃과 나무가 며칠째 보관돼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2일 이루어진 첫 경매에서 난종류의 낙찰률은 63%. 인사가 많은 가을철엔 예년의 경우 거의 전략 낙찰됐지만 중도 메인의 참석이 절반으로 줄면서 낙찰률이 30-40% 급감했습니다. 그나마 경기를 덜 탄다는 관역도 70%에서 53%까지 줄었습니다. 전주에 비해서 판매량이 한 30% 정도 줄었고요. 판매 가격도 30% 정도가 줄었습니다. 매출액 상으로는 거의 전주에 비해서 40% 정도가. 이렇게 유찰된 꽃들은 재경매에 한 차례 더 붙여진 뒤 다시 유찰되면 농가로 반품됩니다. 반품 이후 대부분 폐기 처분되는 만큼 농가들은 망연자실 상태로 일손까지 놓았습니다. 품목을 바꿔야 되겠다,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막연한 생각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력을 상실했다고 해도. 특히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화훼 선물을 거부하는 현상이 민간 기업까지 확대될까 걱정입니다. 어느 정도 손해이냐를 치킨게임처럼 저울질하고 있다가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이게 한시적인지 내지는 기한이 어느 정도 버텨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업계에선 경조화한 소비가 대부분인 국내 화해 소비 문화가 개인이 즐기는 소비로 변화하지 않는 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은 산업의 존폐를 논의해야 할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희입니다.